화이팅 왜 고통은 나가? 일도 안했고 오오오오오오 카메라가 있네 오오오오오 되게 웃긴게 요즘에 자꾸 이 허수아비님이랑 다 같이 덥다녀 좋지 뭐 허수아비님이랑 같이 다니는건 좋은데 이 허수아비님 진짜 리얼한 오리지널 맞박이라가지구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이대를 비슷하게 봐요 이거 실업이 더 없나요 10만명이 안되는데 그 나라에 알 수 있을까? 오 이거 유머네들이 예쁘겠다 좀 큰 사이즈는 냉장고 같구요 아 이거 찍는 거나? 어 따라오세요 저 양반 따라오지 말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야 역시 파워 서프라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 네 마이크로 믹스는 파워 서프라이 이야 이번에 와트 수가 제일 큰 거 나왔다면서요 1650와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이 C5.0 테이블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뉴털로 합니다 아 여기가 여기죠? 네 근데 이거 패널을 끊어가지고 나라로 끄어서 패널이 분리가 됩니다 아 트닝을 하신다는 핀탈별로 여기 핀탈을 여기다가 끄고 있습니다 젊은지 제가 좋아하는 거 페이스 트닝하는 거 좋아 타고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볼 수가 있어 그 페이스 워처럼 쓰는 거? 네 이런 거 헤드셋 같은 거 막 예쁘다 되게 예쁘게 나왔어 마이크로닉스는 별거 다 아는구나 미쳤나봐 난 이런 일을 안 했지 않아 야 마이크로닉스는 좋은데 마이크로닉스는 게이밍 기어가 걸려있죠 마이크로닉스가 케이스하고 또 게임이 다 좋은데 저희는 게이밍 기어가 또 이쪽으로 있는데 잘 걸려있죠 지나가도 돼요? 또 게임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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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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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가 되는 극단적으로 물에다가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물 여름에는 이래 쓸 수 있지 뭐 너무 뜨거워 물가는데? 어 야 이게 있다 플래시 아 아 아 이런거 좋아하시군요? 응 그래가지고 약간 패치있고 센스있고 잠깐 토시적이다 아 이거 너무 노딴키하는데 토시적이다 근데 이거 이거 키가 아니야 에이 난 이게 좋네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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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맵기면 된다 맵 된다 역시 보는 눈이 있다니까 우와 우와 이거 마이브코넬스에서 이거 해요? 네 저희가 디자인하고 교환했어요 이거 디자인했다고요? 네 저희가 다 디자인하고 진짜 잘했어요 너무 예쁜데? 지금 유선 유선으로 2.4개 2.4개 우선 이런 키보드를 좀 진작낸거죠 네 대신 꼭 다 먹방 잘되있는 분은 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셨네 네 아니 어떻게 1.4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닉스의 신제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수많은 샘플링과 테스트로 개선을 거듭하여 탄생한 당사 최초의 프리미어 키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제품 구매 시 실내 인테리어적인 면을 적극 고려하는 구매 성향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테마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고사양 전력을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유지맥스 플래티넘 2000아트입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새로운 규격을 발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겪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마이크로닉스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깜짝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게이밍 기계 브랜드 겜디아스가 한비 마이크로닉스를 통해 국내에 삽목합니다 안정스러운 값어치를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경품 추첨이 시작되겠습니다 KM630W 허수아비서영환님 허수아비서영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제일 비싼 거죠 오늘의 경품 중에 여러분 큰박스 보내주십시오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자리로 식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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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